소니 액션캠 X3000은 3극이고 아이폰 기본 이어폰은 4극 잭인데 4극을 3극으로 바꿔주는 변환 잭이 필요한 줄 알고 연결해서 액션캠 녹화했더니 다시 4극에서 3극 변환 잭을 제거하고 4극 아이폰 이어폰을 액션캠에 바로 연결했더니 정상적으로 녹음이 된다. 그런데 스마트폰용 이어폰 마이크가 핀마이크보다는 볼륨이 작게 녹음된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마이크는 소니사의 ECM PC60 보다는 핀 페이지만 핀 뺀에 적을 탈 수 있습니다. 내 다음대로 필요한 것만 사용하고 카메라도 약이ize 한거야 손 같은것도 Tamam으로 이제 같이 나오는거죠? 네 지금 시오 2일 4일이고 12시, 12시 반대쯤 됐을거에요 날씨가 덥습니다. 월동 준비를 너무 일찍 했나봐요 손에 땀납니다